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지갑에 그 만원짜리 그 다섯 장을 그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오늘 그 지갑에 그 만원짜리가 그 다섯 장 들어있는 분이 크게 그 돈복이 터집니다. 푸른 청룡해 그리고 푸른 호랑이 날 그리고 음력 보름이기도 합니다. 이날은 그 강한 목기운의 또 재물운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. 다섯 장의 지폐가 갖는 그 암시에는 또 특별한 그 풍수적인 의미가 또 많이 실려 있습니다. 만원짜리 그 다섯 장이 되면 그 숫자 5와 또 관련이 있겠죠. 풍수에서 그 오는 중심의 그 수가 됩니다. 다양한 기운이 또 하나로 이날 모여서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그런 숫자로 또 이날 간주가 됩니다. 오늘처럼 또 오엔 그 목기운이 이렇게 그 강하게 작용하는 이런 날에는 중심의 숫자가 또 재물운을 그 안정적으로 또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또 다섯 장의 지폐를 또 오늘 이런 날에 또 지갑에 넣고 소지를 하게 되면 돈복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또 더 한층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. 푸른 청룡의 해와 또 푸른 호랑이나 그리고 음력 보름 이런 그 결합에서는 생명력과 또 성장의 에너지가 또 가득 실려 있습니다. 만원짜리 지폐는 또 푸른빛을 띄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날에는 이 푸른 지폐를 또 지갑에 담는 그 일이 청룡과 또 호랑이의 그 상서로운 그 돈복 터질 그 기운을 가득 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. 푸른색은 그 재물의 성장을 돕는 색입니다. 또 푸른빛을 띄는 이런 지폐를 다섯 장 그 소지를 하게 되면 이런 그 행운의 날에 또 오행 그 목기운과 그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금전적 성추의 그 기회가 더 크게 증가합니다. 풍수에서 이 만원짜리 다섯 장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은 또 그 자체로 돈복을 또 극대화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가 되어줍니다. 오늘처럼 또 오행 목기운이 강한 이런 날에는 지갑 안에 또 지폐가 재물운을 또 흡수하는 그런 그 훌륭한 풍수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다섯 장의 그 지폐는 또 흩어지지 않고 금전운을 또 안정적으로 또 잡아두게 됩니다. 음력 보름날의 그 달빛이 또 금전운을 강하게 또 활성화시킬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꼭 다섯 장의 그 푸른 지폐가 지갑에 꼭 있어야 합니다. 그때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작용이 큰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. 도착합니다. 아멘